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탑 복탑 자 오늘은요 3월에 두번째 주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날씨도 그렇구요 이제 봄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경칩도 지났구요 이 3월에 둘째 주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구요 자 그렇다면 타로를 먼저 선택해보도록 할까요 3월에 둘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운세에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선택지고요 이 타로는 별이 이렇게 그려져있고 이 타로의 이름은 앨리스 그리고 이 타로는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타로고 요거는요 남녀사이 대인관계 연애 쪽에 좀 더 가까운 타로라고 보시면 되요 자 힌트는 제가 그렇게 드렸구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래도 여러분들의 3월에 둘째 주 주간운세라는거 자 선택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행운을 전할게요 복탑 복탑 자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의 3월의 두번째 주 주간운세구요 저는 그럼 타로를 먼저 오픈해볼게요 잠시만요 첫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아 요거 조금 애매한데요 왜냐면은 요기 이 물결을 스스로 일으켜라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요거는 가만히 있지 마시고 무언가 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보시면 또 마지막에 요렇게 또 악마의 타로가 있구요 여기 무너지는 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요 심장이라고 보면 되요 칼에 요렇게 찔려 있구요 아 결과는 좋지 않을 거에요 결과는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한주가 되실 거구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이번 한주는 좀 조용히 가야 된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일이 자꾸 벌어지고 주변 대인관계에서 좀 불길하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뭐 일도 좀 꼬였고 뭔가 불안하다 싶으시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번 한주는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거에 비해서 들어오는 게 적구요 돈으로 따지자면 금전적인 이익이 적으실 거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사람들도 좀 이상한 사람들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줄이셔야 되고 그냥 왔다갔다 학생이시라면은 학교를 그냥 뭐 시계추처럼 그리고 직장인이시라면 시키는 것만 하고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일주일 그냥 조용히 보내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무언가 여러분 스스로가 좀 찝찝하고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그게 아니라 좀 의욕적으로 움직여 보고 싶다 그리고 3월의 두 번째 줄 난 좀 달라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선택지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은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구요 해바라기는 태양을 뜻해요 타로에서 이 태양과 해바라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지팡이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런 타로거든요 자 싸우고 해바라기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의미구요 다소 결과가 안 따라주고 그리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조금 문제거래가 발생해도 자 그런거를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살다 보면 다 그런 일 벌어지는 거구요 일 하시다 보면 누구나 누구한테나 다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확대해석하지 마시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에요 무너지는 탑점 부정적이라면 부정적인 대로 그냥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가만히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에요 하지만 조금 움직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100% 결과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한 80% 정도 70% 정도 얻어들인 그 결과로 앞을 보는 것도 앞을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행스러운 건 이 풍요의 타로 꽃밭이죠 아 노력한 것을 거둬들인다 수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에요 조금이라도 불길하고 아 좀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예 그냥 그 자리에 딱 멈추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의욕적으로 3월 둘째 주 시작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다소 여러분 주변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태클이 들어온다고 해도 일이 꼬인다거나 문제거리가 발생해요 이상한 전화 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일할 때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뒤통수 맞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서류가 하나 빠졌다든지 갑자기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태양이 여기 버티고 있으니까 누구한테나 다 그렇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거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연애 쪽으로 연락을 하시겠다면은 제가 좀 말릴게요 그건 말릴게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좀 감정적으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시며 이번 주는 재회나 이런 거 바라신다면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락이 와도 일단은 그냥 응응 알았다 그 자리에서는 넘기셔야 돼요 괜히 말이 길어지면은 싸울 수 있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연애고요 또 대인관계에서 마찬가지 제가 좀 태클이 들어온다 뭐 부정적인 연락이 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일단은 그냥 그 앞에서는 좋게 좋게 아무리 여러분 속이 막 열받더라도 좋게 좋게 저기 뭐야 전화를 일단 끊으시고 그 다음에 차단하세요 괜히 조금이라도 욱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통화나 문자로 뭐 한두 마리 주고받지 마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오는 연락 사람들 그냥 그 자리에서는 좋게 좋게 그냥 알았다 알았다 응 그래 다음에 다음에 얘기하자 그러고 그냥 딱 끊어버리세요 이 사람들이 악마면은 여러분들한테 괜히 찝찝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현명하게 그 자리만 딱 벗어나고 바로 차단해버리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짱랑과 썸남도 들어올 건데 여기 보시면 악마죠 여러분들 마음에 살짝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냥 지켜보고 넘어가시는 거 전 추천드립니다 일단 화요일이 가장 전 좀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외출 외박 하지 마시고 어디 여행 가지 마시고 집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번 한 주가 조용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큰 사람의 얼굴은 그리고 여기 초록색의 타로는 수동적인 걸 좀 암시합니다 여러분 너무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 주장하지 마시고요 시키는 대로 얌전히 그것만 처리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나 그것도 아니고요 이동수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줄에 메어 있는 사내입니다 이번 주는 한 주가 전체적으로 일이 많이 들어와요 가만히 있어도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일을 떠 맺깁니다 자영업 하신다면은 혼자서 막 다 하려고 무리하시고 몸이 아파버릴 수 있으니까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 다 처리 못해요 그냥 베제라가 최고입니다 그거를 진짜 미친듯이 그거를 혼자서 다 끌어안고서 내가 다 해내겠다 뭐 무슨 그죠 충성하겠다 그럴 필요 전혀 없는 몸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 베제라로 그냥 나가십시오 이거 어떡하라고 그렇죠 요령껏 너무 혼자서 고생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동굴 안에 들어있니 해골에 동그라미 눈동자 안에 사내가 앉아 있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더라도 꾹 참으세요 한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생각하고 얘기하십시오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다 끌어안고 이번 한 주 가셔버릴 수가 있으니까 어지간하시면 사람들하고 예 말만 해 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회의나 이런 거 예 요런 시간대 주의하시고요 그냥 예 인생 뭐 있나 그 생각하시고 그냥 아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멍 때린다 그럴 수 있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세요 자 칼입니다 괜히 일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번 주는요 그냥 요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꼬투리 잡으려고 어떻게 좀 태클 걸리려고 그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결을 만들어라 그리고 태양이에요 여러분들 의욕적으로 뭔가 뛰어드시려고 했는데 제 얘기를 들으시고 멈칫 하시면 안 돼요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고요 음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예 의욕적으로 이번 한 주를 좀 달려나가고 싶으신 어 여러분들이셨다면은 그냥 꾸준히 하시면 돼요 예 너무 많은 거 바라지 마시고요 자 내 인생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쾌쾌 묵은 방법들은 과감히 버려라 그죠 자 뭔가 시도하고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태클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 뭐 그런 거 있죠 예 제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좀 느낌이 좀 싸하다 그러시면은 예 바로 멈춰주시면 되고요 자 감정을 상징하는 컵의 여왕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부정적인 거 좀 있으시다고 해도 예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예 그래도 키워드는요 조용히 지나가는 한 주 제외나 이런 거 예 뭐 연락하지 마시고요 음 그렇게 잡으시면 되세요 자 쾌쾌 묵은 방법들은 과감히 버려라 그리고 태양이에요 다소 좀 태클이 들어와도 이겨내시는 거예요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탁 복탁 자 3월의 두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어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뭐 다른 거 없고요 제가 요거 요거 말씀드릴게요 축복이 가득하다는 게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새가 요렇게 앉아있습니다 꽃밭에 금방이라도 어디 날아가 버린다는 거는 좀 부정적인 건데 요게 그냥 아주 안정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월화수목금토일 여러분들 앞에는 꽃길이 펼쳐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요 인어공주에요 인어공주 요타로가 가진 의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불평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이 공주라는 키워드는 사람들을 이용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황금의 목걸이를 건 소년이 있고요 여기 계약의 타로와 마녀가 있습니다 어 축복과 마녀라면 여기서 키워드 이 마녀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일이 잘 풀리고요 돈도 들어오고요 여기 감정이 넘쳐 흐르고 여기 황금의 동전을 들고 있는 소년도 있고요 요거 마이너 타로라서 조금 의미가 약하기는 하지만 제외의 연락 기다리신다면은 이번 주 괜찮아요 그리고 짱남과 썸남한테 뭔가 대시가 들어올 거고 눕회도 나타날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뭐 문자를 보내온다거나 인사를 걸어온다거나 같이 밥 먹자고 한다거나 주말에 어디 놀러 가자고 한다거나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군다거나 근데 요런 제가 말씀드린 게 또 마녀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느낌적인 느낌 어라 이것 봐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교만의 그리고 자만의 키워드 이 시뻘건 입을 벌린 하마땜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거는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에게 이 우주의 기운이 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녀 그리고 교만과 자만 여러분들이요 워우 하세요 워우 돈도 들어오고 다 좋은데 비즈니스 잘 풀리고 자 여기 가면을 손에 든 여인이 있습니다.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센 여자는 괜찮아요. 쏘 쿨하게 센 여자. 그냥 여러분들 자기주장 확실히 하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잘라버리시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면 축복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해버리시는게 뒤끝이 없을거에요. 하지만 마녀라는 키워드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상대방을 이용하고 특히 연애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다가오는걸 즐겨버릴 수가 있어요. 살짝 양다리로 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 초록색에 자연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장 그 자리에선 좋지만 지나고나서 분명히 후폭풍 옵니다. 자 아셨죠? 상대방을 이용하시면 안되는거에요. 연애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센케는 괜찮지만 얄미운 캐릭터가 되시면 안된다는거에요. 자 그거 말고는 제가 뭐 굳이 예 어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요거 요 하늘색의 요 여인은요. 그냥 인생이 좀 재미없어지고 무미건조해지고 여러분들 좀 바람이 난다고 할까요? 그냥 마음속에 아 좀 재밌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나한테 뭐 즐거운 이벤트 같은거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내 인생은 왜이렇게 무미건조할까 또 막 그런 고민을 하시고 예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어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내 친구는 뭐 남자친구가 뭐 봄이 돼서 뭐 어디 여행간다는데 난 뭐 그렇게 못하고 그리고 뭐 또 한 친구는 뭐 잘 뭐 취업도 잘하고 뭐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뭐 안그러고 뭐 이런 비교를 하면서 괜히 우울해지는게 이번 한주일 수 있는데 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여기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에서 요거 노란거 황금 나와줬구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이건 대인관계나 고른쪽으로 풀릴거에요. 여기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도 요요 예 자만신과 자만을 상징하는 타로 있으니까 시어문도 나쁘지 않아요. 좋은 소식 있으실거에요. 시험결과 발표 기다린다면은 이 계약의 타로는 승진과 합격을 상징합니다. 무언가 발표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럼 이번 한주 예 좋은 소식 있으실 테니까 기다려 보시구요. 말탄기사 칼이니까 예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예 여기 축복이 또 내릴거구요. 예 어 주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뭐 제안이라든지 투자 요런거 나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잘되시자고 예 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좀 없다. 그러면 후폭풍 분명히 옵니다. 좀 착하게 사셔야 돼요. 하하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충분히 즐길만큼 즐겨라 아 이번주 좋네요. 뭐 가만히 있어도 축복이구요. 사람들이 나타나구요. 자 즐기는건 즐기되 예 어 다른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진 마세요. 자 내 인생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자 기회를 잡아라 그죠. 축복이구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가만히 있어도 예 잘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성취 성취를 뜻하는 타로 자 분명히 예 이번 안주 충분히 즐길만큼 즐겨라 기회를 잡아라 좋은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왔어요. 조금만 겸손하게 네 내실을 다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신다면 3월의 둘째 주 야 좋아요. 축복입니다. 축복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세번째 선택지 3월의 두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타로를 먼저 오픈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구요. 요 날개 요 날개가 눈에 띄어있는 나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탈피를 뜻하는데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한주가 시작되실 거예요. 3월 첫째 주는 그렇다고 치고 이 두번째 주는요. 여러분들 무언가 시도하시고 변화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는데 가장 좋은 시기십니다. 요 때 잡으셔야 돼요. 지금 이 때를 놓치시면요. 아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없어지고 무언가 도전하시고 어 새로운 거를 이를 벌리시기에는 어 불안하셔가지고 그게 잘 안되실 거예요. 요 타이밍이 들어왔을 때 뛰어나가셔야 되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면은 일이 꼬여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번주에 이동수가 들어있고요. 변화의 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요거는 적당히 하나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인데요. 워워 해주실 필요는 있겠죠. 갑자기 회사를 이렇게 하신다거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인다거나 갑자기 영끌이라고 하죠. 다 해가지고 대책없이 투자를 하신다거나 그런거 있죠. 자 그런거는 여기 리슨이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아예 무시하는 그런 실필요는 없다는거에요. 변화고 이 변화가 희망을 상징하고 가만히 있어도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걸 느끼실거고 그리고 느낌적인 느낌이 와서 달려나가실거고 그 타이밍을 잡으신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황금의 항아리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무척 좋을거고요. 그냥 까놓고 말해서 이번 한주에 금전적인 기운이 굉장히 세니까 돈도 한번 들어오실거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귀인이 들어왔다는거에요. 여러분들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을거고요. 그 사람들은 정말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여러분들께 하는 말이니까 그 얘기는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요거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이고요. 요게 이렇게 마녀가 스프를 끓이고 있다는 요거는 자신감을 뜻하기도 하고요. 결정은 여러분들을 몫이라는거에요. 흔들리진 마세요. 부안외동 다른 사람들 말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진 마시되 너무 막 나가는건 좋은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거에요. 어쨌든 이번주 이동수 변화 그런 의미에서 이직이라든지 요런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는 여기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진 노인이 있습니다. 마냥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기에는 좀 부담 이라는거죠. 자 호메타로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안정을 추구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녀가 끓이는 스프는 내 안에서 자신감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너무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 주장만 강하다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어느정도는 안그러면 한두 끝도 없이 그냥 막 나가실거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 황금의 동전을 손에 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정도라면 변화의 키워드 있고 직접적으로 연락이 온다거나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SNS나 이런데 사진 바꾸고 노래 바꾸고 그리고 문구 바꾸고 그런거 아시죠? 상대방 누군가 연락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그런거 여러분들 주변을 조금 바꿔주시는 것만으로 굉장히 자극해서 그분의 연락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짱남과 짬녀 짱녀 짱남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실 필요는 없구요. SNS 사진 바꾸고 노래 바꾸고 그정도는 충분합니다. 그정도만 하시면 분명히 반응이 있을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요거는요. 사실 연애나 그런거 비즈니스 그런것 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뭐가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변화하시고 달라지시고 새롭게 뛰어드시고 뭔가 이를 벌리시기에 가장 좋은 한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목돈은요. 행운을 행운을 뜻하기도 합니다. 직장생활 하시고 계신다면 새로운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돼가지고 뭔가 예 이를 벌리시는거 어 나쁘지 않구요. 그 다음에 뭐 뭐라 그러죠 부서로 옮긴다든지 그죠 뭐 같은 직장에서도 뭐 여기로 좀 이동하신다든지 어 고런 기회가 있으실건데 고 지원하세요.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누군가 여러분들은 뭐 스카우트 하신다 하던가 고런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시되 과감하게 칼이죠 변화하실 시기라는거 3월에 두번째 주는 그러니까 이동수나 여행 주말에 어디 가시는거 어 괜찮아요. 자 호메타로 있습니다. 호메타로 너무 대책없이 막 나가시지만 않으시면 되요. 그리고 제가 어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잡아 줄 수 있는건 여러분을 조금 워워 안정시키는건 여기 리슨이니까 주변에 조언하시는 분들 뭐 귀인 귀인 까지 뭐 어 좀 좋게좋게 얘기하는거 좀 참고해서 들으실 필요는 있으시다. 그것과 말씀드릴게요. 자 요런 뭐 창끝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구요. 이런건 희생을 암시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마이너고 어 요렇게 좀 좋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저는 요런건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들을수도 있는겁니다. 쪼끔 부정적인거는 별거 아니에요. 날려버리시구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예 좀 싫은소리 남한테 좀 들을수 있는데 그런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구요. 요겁니다. 요거 이동수 변화 이 타이밍이 때가 온거에요. 혹시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나요? 뭐 그런거 아 괜찮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내 사랑의 해답 가고 일단은 내 사랑의 해답 모든 것을 시도하되 도가 지나쳐선 안된다. 자 모든 것을 시도하되 도가 지나쳐선 안된다. 그죠? 뭐 직접적으로 연락하신다거나 그러진 마시구요. 살살살살 긁어내시면 돼요. 사진 바꾸고 그정도 자 내 인생에다 이번 세번째 선택지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요거 가볼게요. 자 행운도 들어있구요. 변화도 들어있구요.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자 첫번째 방안은 피어도록 그죠? 첫번째 방안은 피어도록 요겁니다. 요거 너무 막내 갈 수 있어요. 리슨 분명히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가셔야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 뭐가 됐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나 노리고 계시죠? 괜찮아요. 그거 좋아요. 그거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다만 귀인들 좋은 자들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가면서 하시면 금상첨화 더 잘되실 거라는 거 잘되시는 일들이 더 더 잘되실 거라는 거 응원드립니다. 복탁 복탁 3월의 두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번째 선택지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3월의 두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제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요 한주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주가 되실 거고요. 무언가 선택을 강요 받으실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가 다 해피한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벌어지지 않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첫째고요. 남을 위해 희생한다거나 남을 위한 선택을 한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당장은 그게 모두를 위한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실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귀찮은 거예요. 변화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뛰어들고 내가 진취적이고 자주적으로 내 인생은 살아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겁을 먹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핑계로 그리고 나만 생각할 수 없다는 그런 비겁함 뒤에 숨어서 피해 계실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과감한 선택을 내리셔야 돼요. 황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뜻하고요. 희생의 키워드 창끝이 여기 이렇게 사내를 노리고 있고요. 악마 악마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을 뜻해요.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연인이라든지 그런 걸 뜻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묶여계시면 안 돼요. 변화하셔야 되고 특히 황제 여러분들이 밀고 나가셔야 되고 주장하셔야 되고 다소 이거는 광대 어딘가로 허공을 걷고 있죠. 멀리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고 어 뭐 힘들어질 것 같고 그리고 모두가 말려도 넌 안 된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이때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던지세요. 안정적인 거 다 던져버리세요. 뭐 회사 괜찮아요. 던져셔도 돼요. 만약에 노리는 게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이직 꿈꾸셔도 되고요. 그리고 공부나 이런 거 난 좀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과감하게 또 그쪽으로 뛰어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탄기사와 황제가 있으니까 선언하셔야 됩니다. 선언 난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선언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조이의 타로가 있어요. 남녀가 춤을 추고 있고 모닥불이 활활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에요. 기적. 무지개 이 시꺼먼 하늘이 시꺼먼 밤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분명히 제외나 이런 쪽에서도 연락이 올 텐데 아 고민되시겠네요. 양다리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좀 연애 쪽으로 잘 풀릴 때 전남친이나 이 전 앞에 전자 붙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여기 이 타로는 예스와 노를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예스가 됐든 노가 됐든 하나만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민하지 마세요. 자 뭐가 됐든지 간에 미안한 마음에 노인데 예스 하시고 또 약간 아 상처 주기 싫어서 예스인데 노하시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앞길이 힘들어집니다. 모두가 해피하고 모두를 위한 선택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지금의 현 남친이 됐든 연락이 온 전남친이 됐든 선택하십시오. 결정 내리셔야 돼요. 끌어안고 가시면 이번 한 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한 주에 들어온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 선택을 칼같이 자르지 못했다는 그 상황이 계속 계속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고민거리와 문제거리들이 눈덩이처럼 동글동글동글 계속 커질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죠. 작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고 이렇게 이렇게 이따만해지는 거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커져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 밖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번 한 번만 딱 마음 독하게 딱 먹으시고 예스가 됐든 노가 됐든 하나만 선택하시면 그런 부정적인 일들은 모두 한꺼번에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키워드예요. 선택 예스가 됐든 노가 됐든 하나를 결정하셔라. 그런 선택을 강요 받으실 거예요. 이번 주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 뭐 제외나 이런 쪽에서 연락이 오는 그런 기적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무언가 일이 돼요. 일이 되니까 더 이상 안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결정을 보셔야 된다는 등 떠밀리듯이 결정을 봐야 된다는 그런 기적 그게 왜 기적이냐. 일이 황제니까 일인 잘 되니까요. 주변 사람들 영양가 없습니다. 악마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혹시라도 어 내가 좀 모험을 하기 싫어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편안함만 쫓으시고 그런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비겁하게 어 나만 좋다고 살 순 없지 않느냐 상대방도 좀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두루 두루 다 좋았으면 하는 그 선택을 내리실 텐데 그건 예 아셨죠 시생이란 건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과감함이 필요한 예 그 시기가 왔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요 좀 이기적으로 되셔도 괜찮아요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충분히 즐길 만큼 즐겨라 즐기세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고민하지 마세요 연락 오면 연락 오는 대로 그리고 지금 뭐 사람 뭐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대로 좋은 거고 다 좋은 거예요 예 고민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 예스 노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여러분만 보세요 여러분만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먼저 즐거워야지 그죠 그래야지 되는 거지 뭐 나중에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희생 그런 거 없어요 내 인생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선택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을 때만큼이나 어렵다 그죠 결정을 내리시는 거는 어 쉽지 않아요 역시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 이런 결정의 순간이 왔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요 선택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을 때만큼이나 어렵다 여기서 기준은 여러분 해피하신 거고 여러분 잘나가시는 거고 여러분 행복하신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던져버리시고 그냥 여러분들을 위한 예스 노 선택하시는 이번 한 주 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잘 되실 겁니다 응원 드릴게요 폭탑 폭탑